벗어뜨린 이거 어떻게 했어? 왜 이럴까? 그냥 읽어보기만 하자 읽어보자 우리 그러면 읽어보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마하자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읽어보기만 하자 보내도 읽어볼게 너무하네 너무하네 쉬우면 해줄게 나우면 지금 언니에게 애정 듬뿍 담아서 세레나리 눌러줘 세레나리 하면 되겠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세레나리 언니인 것이야? 나 바로 나오지 넌데? 언니가 넌 안해나 불러줄게 아니야 너가 나한테 놀라는데 지금부터 너가 만들어야 돼 작곡 아니 작곡이야 자기 거 아니야? 뭐하지 진심으로 진심은 진심으로 때려줘 빨리 이거 해줄게 당신은 사랑받길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안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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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제 힘들게 생각해낸거야 고마워 kor 다음 사람 꺼져 다음 사람 꺼져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내가 조심해 야 나 조심해 너 목이 넓은 데 가서 추고 있어 자기 거 보면 대박이다 다 자기 거 보면 책일 거야? 나는 그 거야? 아니네 에이프릴 지금 김채원의 사정에 맞은 셰프 타창 맞은 셰프 타창 맞은 셰프 타창 지금 김채원 사랑해 김채원 사랑해 만세상창 시작 김채원 사랑해 김채원 사랑해 김채원 사랑해 와 나 맞은 셰프 타창 너 안 셰프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바닥에 던지면 바로 밟을 수가 있냐 너 김채원 만세상창 밟았어 이거 저기 아니었어 자 언니가 나한테 세리야 언니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먹어주냐 오케이 이건 나중에 인증해줘야 돼 네가 사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어주는 거 인증해줘야 돼 정신사고 하니까 저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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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래? 딱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얘나 없어졌어 얘나 왜 없어? 너 먹었냐? 야 너 없어졌지? 아니야 너 먹어 없어졌지? 아니야 목이 잘 들리는데? 먹었지 너가? 진짜 없어졌어 그냥 먹었어 이거 먹었지 너가 없는 것 같다